알리익스프레스 신통방통 가성비 강력 추천템상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포 광변색 선글라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선글라스는 도로 자전거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. 프레임 색상은 멀티컬러로 제작되었고,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. 렌즈 너비는 155mm이고, 높이는 55mm로 제작되었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대체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변색 기능도 잘 되고,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. 또한 디자인이 심플하고 튼튼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셔요. 밝은 햇빛제도 색이 잘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일상적인 라이딩이나 등산에도 적합하다고 해요.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퀄리티와 가성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. 혹시나 자전거 타거나 여행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텔레스코픽 접이식 LED 지팡이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지팡이는 텔레스코픽하고 접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춰 여행이나 외출 시에 휴대하기에 정말 편리해요. 안정적이고 안전한 걸음을 도와주어 노인분들이 밖을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. LED 조명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, 알람 버튼도 있어서 더 안전해요. 또한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편안하고, 고무 팁으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 안정감을 줘요. 이 지팡이는 어머니나 할머니께 선물로도 딱 좋을 거예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텔레진의 실리콘 마그네틱 맥 마운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휴대전화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틱 맥 마운트로 강력한 자석으로 안전하게 부착이 가능해요. 또한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 쿠션 베이스가 있어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줍니다. 다양한 촬영 각도로 세로 모드와 가로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요.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고 핏 일리스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.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이나 영상 시청을 편리하게 해줄 텔레진의 마그네틱 맥 마운트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에 감탄하실 거예요. 함께 확인해보시고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.